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색 공선 흰색 공선을 적당히 할 만큼 무 크기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바람 쭉쭉쭉 길어 주세요 쭉 쭉 쭉 쭉 그래서 조금만 끝에 남겨 주신 상태에서 다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다음은 이제 초록색 풍선 반을 한번 잡아주시고 또 반을 잡아주시고 가위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 4개 잡아주시고 이파리 4개 잡아주시고 주입구 부분에 같이 밀어 넣어주세요 밀어주시면 바람이 끝까지 차도록 만들어주시고 이제 손가락을 빼면서 오른손은 이파리를 잡아주시고 바람을 쭉쭉쭉 빼시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가 완성됩니다 요령은 이쪽에 이파리 넣어주신 상태에서 꿍 넣어주시고 이제 바람만 쭉 빼주시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